항공기 안 남성 승객들이 우통을 벗고 서 있는데 쉴 새 없이 흐르는 땀이 선명합니다. 일부 여성 승객들은 탈진한 듯 쓰러져 있고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부채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공항을 이륙하려던 비행기에 에어컨이 고장나 3시간을 안에서 대기하던 승객 수십 명이 탈진한 겁니다. 현재 그리스는 불이 없이 기름만 두른 프라이팬에서 저절로 달걀프라이가 완성될 정도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리스 전체가 한낮 기온이 40도를 웃돌면서 곳곳에 구급대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등 유적지는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리에서는 관광객들에게 물병을 나눠주고 학교에서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음식 배달을 금지하는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번 폭염은 아프리카 북부의 온난기후가 남부 유럽까지 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튀르키에까지 영향권에 들면서 튀르키에의 일부 낮 기온이 45도를 웃돌기도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